아침 잠을 깨우는 비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. 제대로 일어나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아침 잠을 깨우는 비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. 첫째, 알람 시계를 멀리 두세요. 너무 가까이 두게 되면 취침 중에 알람을 끄고 다시 누우게 될 수 있어요. 멀리 두게 되면 일어나서 알람을 끄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져요. 둘째, 커피나 차를 마셔보세요. 자신의 취향에 맞게 바쁜 아침 시간에 간단히 차나 커피를 마셔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. 카페인의 자극으로 즉각적으로 기분이 나아질 수 있어요. 셋째, 일찍 한 번에 일어나기. 천천히 일어나느니 일찍 일어나는 게 더 좋아요. 조금씩 일어나는 것보다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몸과 마음에 더 좋을 거예요. 넷째, 밝은 빛을 받아보세요.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출 수 있어요. 아침에 자연광을 받아보는 것은 몸을 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마지막으로 아침 운동을 해보세요. 아침에 운동을 하면 몸을 깨우고 더 많은 에너지와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아침 운동을 통해 하루를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침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. 아침 잠을 깨우는 비결을 찾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함께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시다.